넌 겁이 되게 없구나? 아휴 귀여워 아휴 queens 아휴 아휴 집집마다 공가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무단 침입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와우 그리고 확실한진 모르겠는데 지금 집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은 이제 집을 뺐다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가까이 온다. 갈게. 안녕. 이게 뭐지? 안녕. 안녕. 가까이 온다.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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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2 4 4 5 5 5 5 5 5 6 6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